내가 만약 세상을 떠난다면 내 카카오톡 프로필은 어떻게 남을까요? 사망 후 휴대전화가 해지되면 계정도 사라지는데요. 앞으로는 생전에 사후 추모 프로필을 남길지 결정하고 대리인에게 그 관리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박재희 기자입니다. 공인의 프로필 사진 옆에 국화꽃 아이콘이 뜹니다.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지난해부터 제공하는 추모 프로필입니다.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더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바뀌지 않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지금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가족이 각종 서류를 내면 고인의 추모 프로필 편집 권한을 갖습니다. 앞으로 본인이 생전에 사후 프로필 사용 여부와 프로필에 남길 메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생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사망 증빙 서류만 내면 됩니다. 추모 프로필을 설정하면 내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49일간 프로필 편집 권한을 갖습니다.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생기고 선물하기, 송금하기 등 다른 메뉴는 사라집니다. 사람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. 카카오 측은 사후 사생활이 대리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인이 지인과 나눈 메시지나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박진희입니다.